이거 그냥 여권명...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한 자리세요.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장중인건 뮤트 파스텔이랑요. 그리고 탑젤 2개 들어갑니다. 포장중인건 뮤트 파스텔이랑 어깨가 더욱더 잘라주세요. 포장중인건 뮤트 파스텔이랑 같이 댄서 넣어주세요. 음료와 클래스에 칠해주세요. 찍고있어 되게 전문가 같다 겉에 설탕을 씻은 6분간 양념을 다 nano-용념장 양송은 맵고 싶지 않네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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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미리 뜯었던 박스 안에 들어있던 거네요. 근데 이건 뭔가 같이 언박싱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지금 뜯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지금 마음에 드는 정리함을 찾고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닌가? 여기 옆을 이렇게 하니까 바로 열리네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하나씩 이게 된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하나씩 있으면 스와 같은 거 자주 쓰는 게 못해. 오마이갓. 음 자주 쓰는... 오 깨졌어. 사자마자 깨트린네. 아 요거에는 소원을 놓으면 안 되겠다. 연약하네요. 이다리아트 겸중 중에서 다 쓴 것들을 조금 사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저 이다리아트에 쓰이는 하트가 품절이라 한번 사봤습니다. 요것도 하트가 품절이라 다른 비슷한 하트로 대체를 하려고 산 거고요. 귀엽다. 괜찮겠는데? 이다리아트 겸중 중에서 다 쓴 것들은 이다리아트 텐들을 좀 샀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다리아트 텐들은 아닌데 가끔씩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산 하트. 핑크색. 그냥 기본이랑 요거. 많이 쓰이는 것들이고. 이런 애들도 많이 쓰이는 것들도 이렇게 샀습니다. 고춧가루 한쪽은 편의점 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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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얘네들은 디스탈 라인이고 이거는 이제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요즘 빠진 그린요거트인데 마켓컬리에서 샀어요 그릭데이 시그니처 그리고 꿀 뿌려주고 이거는 카카오 그래노라구요 컵은 웰리팩토리 사장님이 주신거고 요즘 쓰는 일기장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갈피도 있고 이렇게 그냥 뭐는지도 있고 아니 그 점도 있고 뭐는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일기쓰기 좋아요 텐바이텐에서 샀어요 지금 물을 질킬 아이스인데 나 따뜻한 건 줄 알았어 이거 내꺼야 응 내가 먹을꺼 뭐야 누구 내꺼야 누군가 내꺼야 좋은 분위기 엄마랑 매들 폼 노고 가니 골곤졸라 피자 골곤졸라 피자 감사합니다 알지? 이렇게 먹으면 안 뜨거워 명란 오일 파스타 무슨 맛일까? 나 이거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명란 있고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해줘 엄마랑 랑데자뷰 요즘은 다 이렇게 나무 빨대고만 잘하셨어 바닥이 아 저기요 밟지 마세요 커피 맛있어 샷 근처에 있는 인도요리집입니다 맛있어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분위기도 괜찮아요 분위기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동영상 동영상 살짝 한번 열어주세요 반대네 이거 그냥 여권명으로 그냥 했거든요 저희 옮기기 전 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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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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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쓰는 거. 이건 선물인 것 같아. 선물들. 만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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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봐줬다. 행복하세요. 만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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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об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캔디스톤에서 주문을 했어요. 여기서 즐겨 쓰는 것들 좀 구매하고 그리고 이달아트에 들어가 있는 이파리가 지금 없어서 이거 좀 샀습니다.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이걸로 한 다음에 저 말로 돌아가고싶어. 아니, 아니, 이걸로 한 다음에 저 말로 돌아가고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